너는 좀 도망가. 어서 오! 갑시다. 어찌 나만 도망치란 말이냐. 그럼 같이 있다. 저 인간까지 다치게 만들고요? 그쪽이 도망을 쳐야 저 인간도 도망치든가. 쌓아둔가 할 거 아니오. 그저의 말이 맞습니다. 어서 가십시오. 어서요. 됐으니 난 두고 너나 어선 도망가거라. 저 인간 안 죽어. 도련님이라며. 그럼 저 집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? 뭐 죽여! 그러니까 가자고 좀. 아, 이 엠병 씨. 야, 이놈아! 니들이 지금 죽이려는 사내가 누군지 아느냐? 니들 주인 집 아들이다. 잘 생각해라. 아들내미 죽이고 하면 니들 주인이 참 잘했다 할 것 같으냐? 마치 저놈들 저 인간 털끝 하나 못 건드려.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가자고 좀! 먼저 가십시오. 금방 따라오겠습니다. 빈 spar어. 빨리! 빨리!